짜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투자의 귀재 누구? 라온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아침마다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유익하시죠? 출퇴근 시간에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부동산의 안목이 눈이 뻔떡 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어디에 왔냐면요 아 여기 진짜 여기도 너무나 뜨겁죠 핫플레이스 아 너무 뜨거워 여기가 어디냐면 가락시장역 3호선 8호선 W역사건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서울의 송파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송파구의 좀 사이드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길 가락동이라고 하는데 그 유명한 뭐가 있을까? 여기 가락시장역 좌측으로 여기 그 옛날부터 오래전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가락시장이라고 하는 곳 아시죠?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2018년도에 공포를 덜덜덜덜 떨게 했던 그 거의 만세대에 육박하는 헬리오시티 지옥시티라고 하는 그 아파트 2018년도 12월달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들 그 기억에 공포가요 와 그 입주 문양이 어마어마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게 있고 또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와우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만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게 또 가락시장 밑에 있기 때문에 헬리오시티만큼 그보다 더 그만큼 엄청나게 대장주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나 입지가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밑에는 문정역 그 아래쪽이 또 다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또 더 조금만 더 위로 가면 어떻게 돼요? 8호선 타고 조금만 올라가면 잠실역 2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잠실역 롯데타워가 있죠? 롯데타워 뭐요? 와 엄청나게 우리나라의 서울의 심장 핵심부 롯데타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호선도요 8호선 어쨌든 다 이게 강남권으로 또 이렇게 교차점을 이루게 되면서 굉장히 또 교통이 편리하죠 그래서 여기가 너무나 타이기가 좋다는 곳입니다 이 가락시장역 그리고 이 가락시장역에서 이 아파트가 뭐냐면 여기 한쯤 잠깐 보시겠어요? 성원 상대빌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걸 찍고 있냐고요? 이야 이천파야흐로 2018년 그때 여름경에 제가 이 아파트를 얼마에 쓸어 담았냐면 7억 30평대 이게 34평, 37평, 38평 이런 평수를요 그때 당시에 제가 7억 전 후에 매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진행도 했었고요 그래서 약간 제가 이 아파트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한 가지 갖고 있다고 하면 제가 사실 이 아파트 매수를 하려고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다른 아파트를 샀던 게 약간 지금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와서 찍게 될 줄이야 이때 당시에요 이 아파트가 지금 보니까 지금 10억 최소 금액이 10억 5천에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11억, 12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아파트가 굉장히 또 많이 올랐고 입지적인 재평가 또 이 건물에 대한 나홀로 아파트의 재평가를 받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일 수가 있지만 그때 당시 2018년도로 돌아간다고 하면 이게 거의 올라가지 않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제가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렇게 서울 핵심 지역의 나홀로 아파트에 집중 공격, 타격을 해가지고 매수 및 투자 컨설팅을 진행했던 그걸 보시면요 진짜 까무러치게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들 왜? 2017년도까지 제가 18년도부터 본격적인 나홀로 아파트 투자를 했었는데요 2017년도까지 나홀로 아파트에 투자를 전혀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 2017년도까지는 진짜 이 대한민국 역사상 나홀로 아파트는 거의 오르지 않았었어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오르지 않았었다고요 근데 2018년도부터 나홀로 아파트 주상복합 이런 서울 수도권 핵심 지역 그런 나홀로 아파트 주상복합이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18년도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왜? 제가 샀기 때문에 나홉이요 그때 18년도부터요 나홉평당가 가격 분석을 통해서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개입을 해보니까 그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 번도 거의 오르지도 않았던 그런 주춤했던 나홀로 아파트와 주상복합이요 서울 수도권 지방은 빼고 서울 수도권 이제 올라갈 타이밍을 제가 확 잡았던 거예요 2018년도부터 이렇게 딱 꼬집어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정말 대단지는 3억, 4억, 5억 정도 들어갈 때 저는 2천, 3천, 5천 많게는 1억 전후로 이렇게 정말 핵심부 지역들 아파트를 제가 딱 진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투자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뭐 부동산이 내린 신 아니냐고요? 아니요 아니요 전 신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 근데 어떻게 알았냐고요? 라홉평당가 가격 분석 이걸 가지고 대입만 시켜보면 다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번도 오르지 않았는데 왜 이거를 투자를 해야만 하느냐 이랬던 말도 안 된다 이건 절대 오를 수 없다 그때 각종 부동산 투자의 뭐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내놓으라는 사람들도 이 나홀로 아파트 주상부카 정말 말도 안 된다 라온이 잘못됐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10명이면 10명 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지만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 저를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한편으로는 저를 완전히 믿고 따라주고 같이 저와 함께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다 합치면 300건이 넘어갑니다 근데 그때부터 아무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믿고 또 투자를 진행해 주셨던 분들이 적은 돈 몇 천만 원 가지고 지금 몇 억 수익을 최소 3, 4억 그러니까 공 하나 더 붙였죠 천만 원 들어간 사람은 1억 2억 3억 이 정도 벌었고요 2천 3천 5천 들어가신 분은 3억 5억 10억 5억까지 벌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거를 정말 소액 투자 여러 개로 나눠서 막 10억 넘게 보신 분도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엄청나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2018년도에 제가 이제 7억 전후에 사고 이걸 전세를 얼마에 맞췄느냐 6억 전후 이렇게 맞췄습니다 좀 저렴하게 맞췄던 것은 5억 중반 그래서 보통 이때 당시에 이 아파트를요 투자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괜찮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약간 편견이 있었어요 가락동 이 가락시장역은 송파구의 가장 사이드 외곽이다 보니까 집중 관심을 받지 못하고 굉장히 소외됐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가격 분석이죠 그래서 저 믿고 여기 투자하신 분들 정말 대박 나셨죠 그리고 30대 전어주부가 한 분이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40대 형님분도 여기 투자하셨습니다 저까지 투자했으면 완벽했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다른 곳을 또 투자한다고 여기엔 투자하지 않았었습니다 다른데도 투자해서 다 잘됐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잘 안 팔고 지금까지 잘 갖고 계시죠 지금 그때 당시에 7억에 사가지고 지금 얼마? 그냥 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1억 11억 그러면 얼마예요 얼음 잡아도 한 4억 정도 올랐죠 와우 얼마나 괜찮아요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는 그냥 깜깜하게 이렇게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알고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제가 한번 계산 한번 해드릴까요? 또 아 제가 뭐 다 지금까지 모든 영상들을 하나하나 다 봐보세요 제가 다 현재 시점에 현재 가치 그 가격적인 거를 산출해드리고 또한 앞으로 이게 현재 얼마인데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미래 가치까지도 제가 다 계산해서 다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이건 또 또 알려드릴까요? 네 이거는요 지금 한 보통 한 11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건 진짜 와 근데 좀 가격이 이미 좀 많이 비싸기도 합니다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도 한 최소 그래도 미래 가치는요 이게 또 한번 상승장이 다가오게 되면 미래 가치는요 미래 가치는요 지금까지 이 아파트가요 굉장히 또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미래 가치는 13억 5천 13억 5천 현재 매매가 약 대략 11억 전세는 대략 7억 그러면 약 객투자 얼마죠? 4억이죠 4억을 투자해서 이 아파트를 가져갔을 때 미래 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수익성은 현재로서 2억 5천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대 금액으로 보면 금액 자체가 2억 5천이기 때문에 작지 않은 금액이지만 투자금 대비해서 수익 기대수익률 자체로는 굉장히 적초 55% 60%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또 투자금 대비해서 현재로서는 투자가치가 조금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 핵심지를 한번 많지 않은 금액 4억 정도로 투자해서 난 가져가고 싶다 아니면 난 실거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실거지 하면서도 이 아파트의 매매가가 내려가지 않고 상승하죠 13억 5천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지만 우리 서울 수도권 전체를 봤을 때 투자금 4억 대비해서 내가 기대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그게 2억 5천이라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다는 거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또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가격 분석하니까 내가 이 현재 가용자금으로 현재와 미래가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 재밌고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영상만 그냥 단순하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저 라온이 어떻게 이렇게 부동산을 정확하게 어려운 것을 너무나 쉽게 어떻게 저렇게 가격 분석을 정확하게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있을까 네 여러분들 한번 배워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배워보고 싶죠 두 번째 내 인생이 너무나 무료하거나 아니면 뭔가 자극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내가 뭔가 좀 성공을 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정말로 미치도록 저처럼 부자가 되고 싶다든가 아니면 나 말고도 내 자녀분들 자녀분들이 20대 30대 분들이요 손잡고 제 강의 교육 들으러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자녀분들이 부모님하고 손잡고 제 교육과 강의를 들으셨다고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어린 20대 분들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20대 30대 너무나 많습니다 50대 60대 부모님들 그리고 20대 30대 자녀분들 그리고 20대부터 60대까지 어떤 분이든 분이든 간에 저의 지금 혼신을 다해서 모든 걸 쏟아붓고 있는 저의 부동산 투자의 교육 한 달 그 과정을 꼭 필수적으로 모든 분들께서 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보장합니다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 인생이 한방에 완전히 180도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경험을 여러분들 똑똑히 스스로 경험하실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약속해드릴까요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못 믿겠다면요 여러분들 제가 단톡방도 직접 매일같이 우리 나온패밀리분들 구독자분들하고 매일 소통하고 있고요 제가 네이버 카페 지피지기 부동산 카페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 거기서 직접 글도 남겨주시고 직접 내 라온의 강의가 어땠는지 후기까지도 적나라하게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없는 말을 지어낼 수가 없어요 왜 이걸 지켜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바로 걸려버립니다 한번 똑똑하게 한번 다 살펴보시고요 바로 신청 하셔야 여러분들 인생의 역전을 드라마를 쓰실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당당컨대 확신드려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투자 재밌게 한번 해보자고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해서 부자가 될 때까지 그리고 제가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부동산 관련돼서 다 전문가거든요 나중에는 제가 꼬마필생 투자도 다 해드릴 거예요 분석해서 어떻게 꼬마필생에 접근하는 건지 이런 것까지도 나중에 다 컨텐츠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저와 그냥 함께 쭉 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부동산 투자 성공한 투자 경제적 자유 에 이르게 되실 것을 확신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한번 보시죠 와 너무나 괜찮죠 멋있게 생겼습니다 이 로비도요 아주 그냥 침고가 굉장히 높아요 여기 이렇게 입주민들 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1층에는 또 상가가 이렇게 깔려있기 때문에 2층까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쉼터 공간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삶의 질이 상상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상을 통해서요 좋습니다 여러분 계속 실패제로 부동산 투자의 귀재 라온과 함께 많은 관심과 사랑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